한 명만 죽일께요 이사람 난 한놈 앞에 얘만 죽일께요 나와 너가 너 목 따고 간다 일로와 있는거 알아 이 자식아 나와 이 자식아 나와 너 지금 폭탄에 맞을래 진짜 쉐키마 어 뭐야 왜 안들어가지냐 뭐고 나갔나 나갔어 뭐야 얘 저기 있네 거기 숨어있었네 나와 이 자식아 뭐하냐 야 나오라 했지 시키마 왜 이렇게 말을 안듣는거야 야 까보지 말라고 어? 나오라고 시키마 까보지 말라 했지 어잉? 어잉? 막말로 개지려버렸쥬 질질 쌌다 쌌쓰 him 손가슴 먼저 보자 아 시** 모여모여모여모여모여 이 년만에 무슨 하얀 뭐 다 떴지나 이놈나나 어 개총도 생겼겠다 너 나랑 뭐 전쟁영화 찍냐 여기 근처에 있는 건 확실한데 어 저기 있다 아 시마 와 이 새끼 뭐냐 아니 몇 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 위에서 지붕에서 와 존나 변태 새끼네 와 존나 변태 새끼다 지붕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 나를 와 와 와 와